시작! 안녕하세요. 옆집 형입니다. 추움떵 아니 오늘은 그냥 그... 우리 집 있는 쪽에서 촬영하는 거 아니었어? 그건 아니고 그때 기억나세요? 장칼국수? 어어 기억나 장칼국수가 어디 음식인지 아세요? 물론 이게 강원도 음식이래요 아 그래서 그 강원도 쪽에 가보라 그런 거구나 되게 이상한 데가 있다고 예 강릉 쪽에 가서 먹어보라고 근데 저희가 그때 먹었던 장칼국수가 무슨 장칼국수였는지 기억나세요? 된장 베이스였지 오늘은 이제 또 옆집 형이 한 번도 안 먹어본 고추장 베이스 원래 된장 베이스하고 고추장 베이스가 이 양대 산맥이래요 아 진짜? 강릉을 다녀올 순 없으니까 왜 없어? 강릉 가면 되지 지금 아니 여기도 진짜 아무데나 찾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치 그치 유명한데요? 네 아 근데 전 솔직히 이런데 오래된 산과 지하에 있으면 다 맛있을 거 같아요 여기? 여기야? 네 이름부터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외관이랑? 아니 맛있어 보이는데 아 여길 제가 고른 게 사실 고추장 칼국수, 된장 칼국수에 옆집 형 진짜 좋아하는 콩국수 진짜 맛있대요 아 진짜? 아 그래서 콩면소라고 아예 콩면소가 다 먹으면 되죠 아 오늘 열었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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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메뉴 다 되는 거예요?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된장 칼국수가 많이 나가요? 고추장 칼국수가 많이 나가요? 아니 남성분들은 고추장을 많이 찾으세요 아 그래요? 네 그럼 저는 고추장 하나 된장 하나 주시고 넌 뭐 먹니? 저는 고추장 하나 주세요 고추장 총 두 개 된장 하나 드릴까요? 네 네네 돈가스도 하나면 네 콩국수가 없구나 진짜 맛있다고 막 하잖아요 아니 손이 많이 가서 음 안 하기로 결정하실 거예요 각자 필요하시면 더 말씀해주세요 네 안 없을 수 없는 색깔이지 이게 고추장 네 고추장입니다 오 냄새 확 올라온다 이게 된장이고요 네 맛있게 드세요 돈가스는 조금 바로 갖다 드릴게요 네네네 확실히 색깔이 다르네 네 이게 왜 흔드시는 거예요? 어? 아니 왼쪽 오른쪽 맞으려고 고추장 된장을 시키니까 합쳐서 매운탕 냄새처럼 아 오 진짜 그렇지 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된장 칼국수 지난번 먹은 것처럼 좀 묽어 어 근데 지난번보다 면은 훨씬 두껍다 면은 엄청 두껍다 면은 엄청 두껍다 오 요거 얘는 그냥 봐도 좀 찐덕한데 면은 좀 쫄깃해 보이지 않아? 어 면은 엄청 두껍다 떡인데 떡 아 딱 식감처럼 쫄깃해? 응 오 맛있다 아이고 아 장칼국수로 여기를 엄청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우 시원해 드세요 드세요 수고하세요 입에 딱 넣는 느낌은 칼국수와 떡볶이가 만난 것 같은 느낌 음 고추장 베이스도 네 전혀 텍텍함 없이 깔끔한데 맛이야? 완전 그냥 느낌이 다르죠 두께감 그런다 아 반갑습니다 예 가운데 놔드릴게요 네 지난주 토요일날 또 왔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? 저여가지고 그때 고향 좀 내려가서 아 추웠어요 잽싸게 다시 또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좀 혼내는 것 같았나? 저는 그런 의도 없었는데 아주 좋아 반찬으로 사실 고추장이나 된장 타복수 내가 지금 먹어본 적은 깍두기나 김치에 손이 그렇게 갈만한 맛은 아니야 얘네 자체만으로도 있어서 맛이 아니 전 떡볶이보다 수제비 같은데? 어? 그렇네 아니 면 식감이 되게 수제비 같네 네 아 아 주문할 때 잘못 주문했어 면 많이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적혀있어요 여기다에서 아 그러네 하하하하하하 아니 거주었을 때 이제 다운 면 지금 벌써 없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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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아 근데 면은 학투도 얘기해야되네 일단 고추장은 이 비슷한 맛은 있긴 있는 것 같애 뭔진 모르겠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두 개를 딱 필요해서 또 내 취향장을 물어보면 고추장은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으음 그래도 저희가 그런 건 먹어봤잖아요 육칼면이나 이런 거 완전 달라요 그쵸 이 느낌이나 뭐 면은 똑같겠지만 3번 정도 건져 먹으니까 면은 딱히 넣었어 제가 여기 콩국수를 왜 얘기하냐면 원래 이 된장이나 고추장을 먹으면 작은 이런 그릇에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주셨대요 아 콩국수 근데 그게 대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콩국수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 네 그니까요 김치에 딱 싸서 먹는 콩국수 고추장 얘가 확실히 더 자극적이야 얘는 고추 한 맛이야 얘를 먼저 먹었어요 서브터로 여기 다시 면 넣어서 드시면 되죠 관똥하고 지나갔어? 아니 넣어서 먹으려고 딱 긁었는데 어우 새거든 근데 전 날씨가 진짜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추울 때는 된장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형은 고추장? 고추장 얘는 국물은 확실히 맛있는데 얘 먹다가 얘 면 먹으니까 면이 이제 든 것 같은 그런 맛이지요 소위까지 안 베있는 다음에 이거 드시러 강원도 가야죠 그래서 미리 입맛 달궈놓은 거야? 네 둘 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떡해? 막상 밥 먹었는데 어? 나 이거 먹어봤네 이elt 와 와 국물 미쳤 얘는 아마 면을 먹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국물은 또 아마 이렇게 시원한 맛이 없어서 와 맛있는데? 맛있어 보? 네 와... 아삭아삭해 치솟 아까 얘기한 거 멋지세요? 깍두기나 김치에 손이 그렇게 갈만한 맛은 아니야 너무 잘 어울려 우와... 진짜 맛있는데? 이거? 와... 저는 이런 오래된 상가 밑에 맛집들이 좀 숨어있는 거 같아 음... 내공 있는 건데? 네 일단 건물 자체가 오래됐으니까 사실 저희 여기 이 동네에 살았어도 여기 처음 알았잖아요 처음 알았어요? 네 진짜로 너는 진짜 거짓말하고 우리 집에서 걸어서 그냥 슬픈 거리야 네 근데 처음 들었잖아요 여기 음식이 강원도 음식이라는데 강원도에서 오신 분 아닐까요? 너무 맛있는데? 우리가 2,4년 에스퍼랑에 간다고 이태리 분이 셰프는 꼭 아니잖아 아... 맞지? 그래도 물어보고 싶네요 쪽팔레인가? 내가 물어보고 덥성 다 드셨네 근데 이거 깊이에요? 건드는 영역이 아니야 아... 아니구나 얼마나 힘든지 아니지 이거 국물 먹을 때 야채 같이 넘어 먹을까봐 아... 2루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진짜 깨물고 먹잖아 갓 덮고 오게 하려고 이것도 얘기 무조건 나오겠다 모자이크 해 모자이크 35초 왔어요 35초 왔어요 사는 강원도뿐인데 회인데 전라도 회 단순데?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쇼 안녕하십쇼 우리 다음 날 솜이 찬양 날씨 나 남은 스트라이크 휴대폰 무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